나만을 두려워하라. 내가 게시한 것을 믿고 이전에 내려보낸 게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 것이며 나의 게시를 어떠한 것과도 교환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 진리를 부정으로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뇨.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 세를 바칠 것이며 다같이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선을 행하라. 너희 백성들에게 일러스되 너희 자신들은 망각하고 있느뇨. 성서를 낭독하면서도 모른단 말이뇨. 인내와 예배로서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했노라. 그날을 두려워하라. 그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어떤 중재도 수락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구하였음을 상기하라. 그들은 너희를 구속하고 남성들을 학살하였으며 여성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리신 시련이라. 바다를 둘러쪼개어 너희들을 구하고 너희들의 안면에서 파라오족을 익삭해 했나니 모세에게 사십일 밤을 명하여 은과하게 하였을 때 그대들은 송아지를 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음에 너희들은 우매하였노라.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대들을 용서하여 주었나니 이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서와 식별절을 내렸나니 이것으로 너희가 인도될 것이라.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이여 송아지를 숭배하여 자신들을 우롱했노라. 주님께 회개하고 속죄하라. 주님의 은총이 있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모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도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때 천둥과 번개가 그들을 불태워버렸음을 너희는 지켜보지 아니했느니요. 그런데도 너희가 죽은 후 내가 너희를 부활시켰으니 이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고 만나와 쌀와를 보내며 그대들에게 준 양식 가운데 좋은 것을 먹으라 했거늘. 나를 속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우매하게 하였을 뿐이라. 하나님이 말한 것을 상기하라. 이 마을로 들어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먹되 엎드려 문으로 들어가 겸손히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증가할 것이라. 그러나 그 우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게시된 말씀을 변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흑사병을 보내도다. 이는 그들이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상기하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 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 하니 그곳으로부터 열두 개의 샘이 솟아나와 각 부족들은 그들이 마실 것을 알아또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음식 한 가지로만 살 수 없나니 목초와 오이, 마늘과 아다스, 그리고 양파를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소서. 모세 가로돼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 하찮은 것과 바꾸려 하느뇨. 아무 곳이나 가부하라. 너희가 구한 곳을 얻을지니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잘것없고 철양한 족속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삿두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언자들을 무차별 살해했으니 이들은 불신자들이라. 꾸란을 믿는 자들이나 구약을 믿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과 천사들을 믿는 사비안들이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대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너희 유대인과 구약성서에 있는 대로 약속을 했으며 뚜루산을 너희들 위로 올려놓으라.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확고히 잡을 것이며 그 안의 뜻을 생각하라.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를 불신했나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명망하는 자 중에 있을 것이라. 너희 가운데 안식이를 위반한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원숭이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었노라.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했노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바치라고 하니 당신은 우리들을 조롱하는가라고 그들이 응답하더라. 이때 모세 가로돼 주여 이 같은 목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하니 가로돼 그 소는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는 중간의 것이라. 너희들은 명받은 대로 행하라. 그것은 또 무슨 색깔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라하니 가로돼 그 소는 맑고 노란색이며 보는 이를 감탄케 하노라.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실로 그 암소들이 우리에게는 닮아 보이도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알게 되리라. 가로돼 그 소는 땅을 일구고 물을 대도록 길들여지지 아니한 흠이 없는 건전한 것이라 하니 이제 당신은 사실을 설명하였소라고 말하며 마지 못하여 그 소를 희생하였더라. 너희가 한 인간을 살인하고서 이 사실을 감추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숨긴 것을 들추어 내시리라. 그 소의 일부를 가지고 그 시체를 때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켜 그분의 예증을 그처럼 밝히시니 너희는 이해하게 되리라. 그런 후에도 너희의 마음은 바위처럼 아니 그보다 단단하게 굳어졌노라. 바위가 쪼개져 강이 흐르고 그 강이 갈라져 물이 흘러나오며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도 무너지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와 더불어 믿음을 같이하기를 바라느니요.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그 말씀을 왜곡하도다. 보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각각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게시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느뇨.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더뇨 하더라. 그들이 숨기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뇨. 그들에게?.. 그들에게도 америкORE car